신석통 시인의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깊은 산림대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기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산비탈 넌디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위 풀을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물고 돌아옵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꽝 소리도 유난히 환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막이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여기를 거쳐서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일로 와가지고 나와 함께 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로 끝나네요. 어떤 내용 단락 내지는 행 단락 내지는 어떤 센텐스 단락을 동일한 구조의 어떤 문장 가지고 시행 가지고서나 반복적으로 씀으로써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자, 그걸 기본으로 해놓고서나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어머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근원적인 평화 내지는 구원의 존재, 잃어버린 조국 또는 화자가 그 먼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은 존재 정도로 살피곤 합니다. 당신은 그 먼 나라를, 먼 나라, 먼 나라, 어떤 나라, 이상향,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운유를 형성하고요.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깊은 산림대를 끼고 돌면, 깊은 산림대? 산림대니까 울창한 숲이겠네요. 그렇죠?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하얀 물새가 날고요. 자, 여긴 녹색의 이미지, 이건 하얀색의 이미지. 좁은 들길엔 들짝미 열매 붉어? 아, 이거는 붉은색 이미지. 현실과 이상의 경계가 흰 물새. 흰 물새에서 열매 붉어로, 녹색, 흰색, 붉은색. 아름답고 전원적인 이상세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상세계의 모습. 멀리 도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자유의 세계네요. 평화의 세계네요. 아무도 살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네요. 탈속적인 세계네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아십니까? 시적 허용이에요. 어? 근데 왜 앞에서 얘기 안 했어요? 쓸칸이 부족해가지고. 자, 됐습니까? 그 먼 나라에 가서 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세요. 무엇을?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비둘기를 키웁시다. 비둘기가 뭔데? 그렇지, 평화. 그럼 뭐야?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경어체를 통한 간절하고 부드러운 어주 형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서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평화롭게 삽시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1년부터 4년까지를 하나로 본다면, 평화로운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이거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산비탈 던지시 타고 데려오면 양지 밭엔 흰 염소가 한가위 불을 뜯고, 넌지시 가만히, 흰 염소가 한가위 불을 뜯고, 목과적, 전원적 풍경,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첨울어, 첨울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잠깐, 잠깐, 길 솟는 옥수수밭이니까?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자란 옥수수밭이겠네요. 와, 맛있겠다, 옥수. 간만에. 자, 먼 바다 물소리가 구슬피 들려온대요. 먼 바다 물소리가 구슬피 들려온다는 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 바다에 이르지 못한 화자의 어떤 슬픔이 구슬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아, 전원적, 목과적 풍경, 평화롭고 고요한 자연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이요, 그 먼 나라, 화자가 꿈꾸는 그 먼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어린냐, 아까는 뭐랬어, 비둘기. 이번에는 뭐야, 어린냐, 뭔데? 순수, 몰고 돌아옵시다.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꽁소리도 유난히 한가히 들리리다. 아, 촐촐히 비가 조금씩 내리는 모양 5월이네요. 5월이니까 뭐 5월은 부르구나.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꽁소리도 한가롭게 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청각적 심상 서리까마귀 높이 나라 서리까마귀, 가을까마귀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노란, 노란이겠죠? 시적 허용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잠깐, 잠깐, 잠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아까 5월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가을 까마귀가 불어요. 뭐라고요? 가을 까마귀고요, 국화고요, 은행잎이에요. 이건 전부 다 뭘로 연결돼요? 그렇죠. 가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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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5월에서 어디까지? 가을까지 내려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연 속에서 뭐? 계절의 변화가 나고 있네요. 참고로 알아둡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고요. 풍성한 수확에 계절까지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지밭 과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자, 능금은 아까 가을이었잖아요. 뭐예요? 풍요와 결실의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네요. 뭐예요? 잉잉, 똑똑, 뭐예요? 의성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뭐하고 있다? 그렇지.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 않으렵니까? 의문형 형태의 청의문으로서 뭐 뭐 하자, 따자. 이거죠? 8에서 10년까지는요. 풍요로운 결실의 세계에 대한 떵경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낭만적이고요. 목과적이에요. 시골특화죠. 전원적이에요. 자, 이상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문장구조,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를 통해서 시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통사구조의 반복. 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문장구조를 반복 배치함으로써 운율적 인상과 의미 강조, 뭐라고? 운율적 인상과 의미 강조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사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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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가 뭐냐고 그러는데 통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배열하다 내지는 말을 거느리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을 배열한 것이 문장이고 문법이니까 통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장 내지는 문법적으로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하는 문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요. 내용의 단락을 나눠주고요.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와 어머니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뭔데요? 어머니? 어머니는... 글쎄, 확인을 해봐야죠. 화자는 현실에 몸 담은 채 자신이 동경하는 이상향, 먼 나라를 아느냐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때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모성애를 상징하며 평화와 안정의 느낌을 줍니다. 또한 화자가 원하는 먼 나라의 모습은 평화롭고 순수하고 풍요로운 곳인데 이거는 어머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어머니라는 존재가 평화로운 존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순수한 존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풍요로운 모든 것을 다해주는 존재, 안정의 느낌을 주니까요. 결국은 어머니 네 거로 이상향, 먼 나라로 가게 하는 존재, 갈 수 있게 하는 존재, 인도해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 표현과 묘사를 통해서 전원적 이상세계, 어디? 먼 나라를 형상화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깊은 살림대, 흰물새, 들장미, 열매, 불거,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 또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전원적인 이상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청각적인 이미지, 먼 마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자 결국 뭐예요? 먼 나라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을 구슬피 들려오는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고 싶은 어떤 욕구 내지는 소망을 드러내고 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청각과 시각을 한꺼번에 묶었네요. 그죠? 5월 하늘에는 비둘기가 멀리 날고 비가 내리면 꽝 소리가 들리죠. 청각이죠. 하지만 삼국과 더욱 곱고 노란, 눈행립이, 푸른 하늘이, 요건 뭐죠? 시각이죠. 5월은 청각, 그 다음에 가을은 시각, 해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석정 시인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el温당. 2-3. 4-5. 5-3. 5-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